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컵라멘을 사줄 수 있습니다 야미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졌대 뭐야 이 친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람 깨맞네 사람 께맞네 사람 께맞네 사람 께맞네 건너갔구나 갈게 헤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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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질기하다 아니 친구야 그만 도망가 헤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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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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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일단은 던져놓고 올거같은 던져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안녕. 나 죽겠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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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겠당.